떠오르는 태양같은 이것은 무엇일까요? 주변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고 영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사이즈가 다양하여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효과적인 이것은 무엇일까요? 200파이의 작은 조명도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침실 옆에 두면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 펜션에 휴가를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합니다. 조광기가 달려있어 상황에 맞게 바퀴를 조절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. 선스타 글로버 조명등입니다. 부인 문의는 국가번호 8위 지역번호 031-956국의 77과 1번에서 3번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